여기 흔들바이 거든요 아휴 아휴 틈계속 여기 지금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저 밑에는 경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에 지금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요 근데 이제 성인봉까지는 길이 거의 오솔길 형식으로 주위에 나무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조금 거의 오르막인데 조금 힘들긴 해도 너무 걷는 데 좋습니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잘 열었습니다 여기 흔들바이거든요 숨어서 뭐해? 숨어서 뭐해? 고개 내밀어 봐 여기가 바로 성인봉 사람이 안 닿았습니다 여기서 성인봉에 돌아가겠습니다 해무는 쭉 껴고요 타무라마 타무라마 가게도 성인봉 싱싱싱싱싱싱싱 Ridge 물을 좀 Especially 이제 검은색이에요 상대방에 잘 신경 interfer 원하는 유 Agu 구멍 문sel 이걸 양파